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만의 특별한 토크쇼 자 오늘은요 2023년에 가장 기대되는 K-뮤지션들과 함께합니다 다크하고 시크한 모습도 잘 어울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뮤지션 최예나 바라만 봐도 홀릴 것 같은 구묘 같은 매력의 아티스트 그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최파타는 처음 출연이에요? 네 없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두 분은 직접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린은 또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에요? 네 완전 공식적인 스케줄이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두 분 너무 그림 만화에서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와 현실성이 없는데? 와 자 그러면 우리 예나부터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면서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확 달라진 컨셉으로 돌아온 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예나는 지금 메이크업도 그렇고 그림 같아요 아이고 정말요? 오 예 감사합니다 오 너무 이쁜데? 아 선배님도 그림같이 아름다우십니다 아이고 오늘 그냥 개밥주다 나왔는데? 자 예나씨 반갑고요 자 우리 그린 네 안녕하세요 동그란 맘으로 알려져서 처음 공식적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린입니다 으앙 으앙 와 약간 좀 이렇게 홀릴 것 같은 인사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티 없이 맑은 만화같이 그림같은 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112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초대한 손님이 예나와 그린님이라니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네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힘 좀 줬죠 연휴 끝나자마자의 초대성은 좀 신경 쓰이거든요 두 분이 스튜디오 문을 탁 열고 들어왔을 때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 아유 영광입니다 어제까지 설 연휴였는데 어떻게 뭐 떡국도 먹고 뭐 좀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본가에 내려가가지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셨고 아이고 난리 났겠네 맞습니다 살쪄 샀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가 그 꽃게 찜을 해주셨는데 국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일단 그림같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또 재밌네요 자 우리 그린은요? 저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공연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연휴 때? 네 공연을 갔다 왔어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네 그리고 이제 곡을 빨리 발매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수없이 들어와서 열심히 곡작업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연휴했습니다 네 와 이제 뭐 오늘 두 분 할 얘기가 많은데 있다고요 자 이 주연씨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쇼미더머니를 즐겨봐서 저도 함께 따라해봤는데 동그란 맘좌 그린님이 나오셨네요 우리 아이는 지금 학원 갔는데 좀 이따 알려줘야겠습니다 그 작년에 방영했던 쇼미더머니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린 씨가 1차 예선에 참여한 모습이 아주 잠깐 비춰졌죠 그 1차 예선에서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 모습이 화제가 돼서 동그란 맘좌라는 별명도 생긴 거고요 네 그럼요 그럼요 예나 씨도 이 영상 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방금 좋은 애도 보고 왔네 정말요 되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신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나갈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건 어떻게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쵸? 본인도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저도 전혀 몰랐고 저도 쇼미더머니를 즐겨보는 애청자가 아니었어서 나왔는데도 나온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핫하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됐네요 이런 감사한 순간에 근데 기분이 어땠어요? 얼떨떨했어요? 손이 일단 너무 떨렸고요 네 그만큼의 대중의 관심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근데 또 이후에는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지금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래서 연휴 때도 쉬지 않고 그럼요 그럼요 곡을 받아야겠다 빨리 곡 작업을 해야겠다 그쵸 그쵸 근데 그 사미사만아 님이 또 이러셨어요 네 예나가 하는 동그란 마음 밈이 듣고 싶네요 그린 님이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살짝? 살짝 한 번 불러주시면 그래요 아 이게 있겠네요 그 손동작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마음 속에 피어는 How is the life? 동그란 마음 속에 피어는 네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동그란 아 죄송합니다 아 긴장되네요 아 아 그럼 제대로 가겠습니다 동그란 마음 속에 피어는 How is the life? 오 다르네 이거 맞나요? 동그란 마음 속에 피어는 How is the life? 약간 좀 홀릴 것 같아요 아우 진짜 홀린다 조금만 더 동그란 마음 속에 피어는 How is the life? 와 그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동그란 마음이 이 곡을 이제 정식 음원으로 발매하시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럼 쇼미너버니 방송을 보고 바로 음원 발매하자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아 그런 마음은 없었고요 어 저는 그 당시에 좀 멋있는 음반을 발매하고 싶어서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지기도 했고 댓글에서 제발 음원으로 발매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댓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거는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방송 보고 댓글 보고 반응 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네 그쵸 그쵸 와 네 그때 심사위원 구로미 룸 휘민이 홀린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해서 구미호라는 별명도 생겼는데 네 마음에 들어요? 어 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구미호 사실 역대급으로 구미호를 맡은 배우들은 다 이제 미녀죠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홀리는 그 카리스마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파워가 네 충분히 그런데요 그린이? 아 근데 제가 입만 열면은 조금 그런 매력이 사라져가지고 네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어야 조금 홀릴 것 같다고 어 근데 이런 모습도 두 번 반전이라 괜찮은데? 네 뭔가 이 목소리가 진짜 뭔가 색다른, 난다른 것 같아요 뭔가 그 목소리에 약간 그 살짝 약간 영혼이 살짝 빠져있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난 예나가 더 웃겨 예나는 진짜 반전이야 진짜요? 진짜 그림같이 생겨가지고 또 얘기할 때는 털털한 소년 같아요 너무 매력있으세요 매력있네 우리 예나 감사합니다 자, 추은지씨가 네 그린님 쇼미더머니를 통해 처음 알게 돼서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신인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발매한 음악이 꽤 많더라구요 근데 그린님 노래는 힙합이 아니던데 어쩌다가 힙합 프로그램 오디션에 나가게 됐나요? 아 그래요? 그동안의 노래는 그럼 발라드? 네, 약간 인디 계열의 음악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어울린다 어울린다 근데 이제 음악을 직업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작년에 너무 강해져가지고 뭐라도 나가야겠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쇼미더머니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시즌에 딱 공고를 발표를 해서 거기에 나갔던거지 공명이다 공명 아마 미스트롯 이런게 그때 방영했었으면 거기에 나가지 않았을까 또 뭔가라도 하고 싶다 네 네 와 그러니까 어느 날 짠 나타나는게 아니야 네 보면 그 역사를 보면 다 저런 내공이 맞죠 겹겹이 쌓여있는게 네 터진거네요 네 와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린의 화제의 신곡 동그란 맘 라이브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꿈같아요 그러니까 와 자 우리 그린씨 네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습니다 나래를 펼쳐보세요 네 앉아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되고 네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란 맘 자 그린입니다 워! 렛츠고 동그란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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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피어난 How is the life 래퍼로 살기엔 피곤한 난 여린 맘 이것저것 모든 게 다 Love in my life 아 피곤해 대생관기 어린 눈빛 세모가 되믓게 난 나를 갈 거야 너 다치지 않게 Baby 나를 갈 거야 음 음 Oh my god 돌아나 네가 나 하는 말 하는 말 해도 나 사랑하 네가 다 hug you darling hug you d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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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ut that shit on my head I need to head to go head to go circle my eye I know you feeling low 너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한 것도 어때서 사실은 사랑을 받기 위해 그런 거 사실 다들 사랑을 받으려고 사실 너의 맘 속에 triangle 사실 너의 맘 속에 triangle 사실 너의 맘 속은 angry 사실 전체 각지근 네모 상자 무슨 모양 눈 모양 동글동글한 네 맘이 최고야 동그란 맘 속에 피어는 How is the life 애포로 살기엔 피곤한 난 여린 맘 이것저것 모든 게 다 love in my life 피곤해 뒷생광기 어린 눈빛 동그란 맘 동그란 맘 동그란 맘 동그란 맘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살짝 홀려 있었다가 방금 현실 세계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계속 듣고 싶고 계속 뭔가 이렇게 나른하게 그 음악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광옥씨가 네 이광옥 선생님이 그림님 랩은 고대 주술사가 외우던 주문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아 어지러워요 블랙홀에 빠진다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와 진짜 매력적이에요 오 맞어 매력적이야 고대 주술사가 외우던 주 너무 잘 아시는데요? 아 이게 계속 듣다보니까 이게 밈이니까 우리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자 박수경씨가 네 동그란 맘 최파타에서도 틀어주신 적 있는데 주말에 그때 저 들었어요 결국 불러주셨군요 섭외력 무엇 아 섭외력 뭐 짱이죠 와 지금 6주간 밴드 강준우씨가 방송 듣다가 문자를 주셨습니다 와 동그란 맘 대박이에요 오 최파타의 앞서가는 섭외력 오 아이고 네 우리 진우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 연수경씨가 그래 네 수능 금지곡 당첨이네요 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수능 볼때 계속 동그나미 맞을 exhale 것 같기도 하고 수능 보기 전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우리 얘는 아 얼마 와우 참 진짜 수능 금지곡이 아니라 계속 동그라미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수능곡이네요. 행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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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로 영입하세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너무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예나씨의 신곡도 들어볼 거예요. 지난주에 나온 새 앨범 Love War. 그동안 예나씨의 청량하고 밝은 느낌의 컨셉에서 살짝 다크하게 변화를 줬다는데. 맞습니다. 어떤 다크가 나올지. 일단은 제가 예전에 스마일리 스마트폰 되게 귀엽고 상큼한 그런 노래로 많이 데뷔를 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높여보자 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느낌이어서 저 역시도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좋습니다. 혹시 이제 팬들은 어 언니 안 돼요 뭐 이런 건 없어요? 다크 아니에요. 아, 약간 그런 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마냥 귀엽고 엄청 나한테 사랑스러운 얘기의 에나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팬분들이 조금 약간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까 속상해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는데 또 이런 모습도 많이 색다르다고 또 새로운 매력을 만났다고 하면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표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 주희씨가? 이번 앨범 타이틀곡 러브어와 수록곡 워시어웨이의 작사 작곡을 직접 했잖아요. 작사랑 작곡 중 어떤 게 더 어려웠어요? 조금 더 고민됐던 곡은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와, 두 곡 다 작사 작곡을 했어요? 일단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같이 참여를 해서 했고요. 일단은 두 곡 작사 작곡 중에는 확실히 뭔가 작곡이 저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작사는 이제 그 가사에 맞게 입을 해서 하면 좀 잘 써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작곡은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창의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가 더 좋은 게 나올까 하면서 작곡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타이틀곡이 러브워예요. 네, 맞습니다. 네, 워시어웨이도 있을텐데 타이틀곡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 러브워가 조금 더 타이틀스러웠다? 어, 정말? 네, 워시어웨이도 정말 너무 좋은 곡이지만 이 러브워가 조금 더 타이틀스럽고 조금 더 대중성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도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투표하고 막 이러죠?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압도적이었어요? 그렇죠. 러브워가 거의 아, 이걸로 가야된다.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123하나님이? 이번에 예나씨 신곡의 피처링이 래퍼 비오, 그리고 프로듀서는 콜드, 완전히 핫한 분들이 전부 참여하셨더라고요. 물론 보컬 예나가 최고입니다. 혹시 콜드 혹은 비와 협업하면서 들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요? 아, 일단은 제가 사실 두 분의 엄청난 팬이었어가지고 제 플레이리스트에 계시는 분들이랑 이번에 작업을 하게 돼서 되게 그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뭔가 꿈같은 날들이었는데 일단 그런 분들이 막 칭찬을 해주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목소리 너무 좋다. 아, 너무 목소리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비오 씨도 막 노래 듣고 너무 곡이 좋아서 가사랑 이게 5분만에 나왔다, 10분만에 나왔다라고 말씀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좋아요. 그러면 빨리 예나의 신곡 러브워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나의 신곡 러브워는요. 이게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랑 사랑하면서 약간 위태롭고 권태로운 시기들을 맞잖아요. 그럴 때 들었던 이 감정을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그런 그루브 있는 곡입니다. 자, 그러면 최애나의 러브워 음원으로 들어볼게요. 네, 최애나의 러브워 듣고 왔습니다. 강혁주씨가 귀여운 외모에 치명적인 노래, 숨소리, 문! 감사합니다. 자, 5696님이 아니 근데 러브워, 러브워, 오버 라임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이 라임에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감사합니다. 신력자네. 안홍주씨가 와, 노래 좋다. 어려지는 기분이 드는? 노래방 가서 신랑이랑 듀엣 해보고 싶어지는 노래예요. 오,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신랑이랑 듀엣. 황병득씨가 상큼한 건 상큼한대로 자라고, 다크한 건 다크한대로 자라고, 도대체 예나씨는 못하는 게 뭐죠? 역시 오리만능설은 진실이었어. 여러분 진짜 뮤비까지 꼭 보세요. 뮤비도 미쳤어요. 오, 오리만능설? 네. 예나씨 별명이 오리죠? 맞습니다. 아, 오리만능설이구나. 다 자라니까. 이게 입술이 마를 때 조금 튀어나온다고, 입술밖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오리라는 별명이 붙여졌구나. 붙여졌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오리만능설. 오, 그럴만하네요. 다 자라니까. 감사합니다. 다 자랄 것 같아. 네. 못하는 게 뭐예요? 네. 혹시. 저요? 네. 구경녀씨가. 예나님, 목소리도 이쁘고 말도 조곤조곤 잘하셔요. 라디오에 적합한 목소리네요. 쏙쏙 들어와요. 오, 그러니까 라디오에 적합한 목소리나. 아, 정말요? 자주 불러주세요. DJ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동그란 맘 하실 때부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인정받은 기분. 그래. 진짜 쏙쏙 들어오네요. 아, 감사합니다. 장용경님. 예나님, 이번 러브워 포인트 안무는 뭔가요? 아, 포인트 안무요? 안무가 딱히 없긴 한데 이제 Lover, Lover, Over, Over line에 맞춰서 이렇게 하트 두 번 날려주고 두 번 그거 주면 그냥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니, 하트 날리는 것 같지만 목 그을 때도 아, 느낌있네. 목 그을 때 이렇게 XL 느낌있게. 아, 멋있어요. 언니. 한번 그린시 해보세요. 어, 진짜요? 아, 그리고 이거 같이 찍어도 돼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갈게요. It's a lover. It's a lover. 아, 이렇게구나. 네, 맞습니다. 갈게요. 5, 6, 6. It's a lover. It's a lover. Yeah. 오 그.. 그걸대 느낌이 감사합니다. 오 예스. 이걸 또 찐진거 치는 분도 처음 봤고요. 자, Khang씨가 네 근데 덩그란 덩그란 등그란 하루종일 귀에 들 것 같아요 아 그렇네 이 발음이 이것도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덩그란 둥그란 등그란 덩그란 둥그란 등그란 이것도 약간 라인 같은 거였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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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4부에서도 함께할 거예요 최예나씨 그린씨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또 목격담도 좋고요 있을까요 미담 미담도 좋습니다 샵 107집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자 저희는 4부에서 뵐게요 과정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화정 문화 최고 파워타임 최고 네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2023년이 기대되는 가수 최예나씨 그리고 그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두 분의 모습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왜 그린이라고 하셨어요 이 이름을 짓게 된 데는 큰 이유는 없었고요 싱글을 발매하면서 예명을 지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로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자 해서 이제 강아지 산책 나가는 길에 이제 초록색 나무들이 보였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그린 부동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린? 그린? 근데 또 저희 집 현관문을 열려고 보니까 현관문이 초록색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그린과 내가 운명인가 보다 하고서 바로 그린으로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그린 좋아하고 이런 건 없었네요 리얼 힙합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 멋있다 저는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컬러를 오늘 끼신 반지도 그린색이에요 네 이런 그린 좋아하고 그래서 그린이 그린을 좋아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그린 부동산? 초록나무들 진짜 힙스런데 오 멋있다 오우 자 목격담이 왔네요 6985님이 네 그린씨 나온다 해서 일하다 말고 보라켰어요 제 동생이 뮤지컬 공연 아르바이트 할 때 그린씨와 힘겹게 일했었다는데 그때 기억이 나면서 그린씨 나올 때마다 가족이 나온 것처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 기억나요? 아 저 너무 기억나죠 오우 어떤 일을 했어요? 이제 제가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반년 정도 했었는데 어렸을 때 네 그때 단장님이 저를 되게 많이 구박하셨어요 왜요? 노래를 못한다 아 진짜? 얼굴도 안 예쁜데 노래까지 그렇게 하면은 어디가서 노래하지 마라 이러면서 구박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 당시에 노래를 접고 프로듀싱 공부를 그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게 일했어서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랑도 아직도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하다 그분은 일부러 강하게 키우시려고 그런건가? 맞아요 강하게 아 그래도 너무 노래를 하지 마라 막 그니까요 그건 지금 너무해요 아니 근데 뭐 얼굴도 못생겼는데 막 이런거는 그냥 너무 안 와닿으니까 일부러 반대로 말씀하신거 같은데 음 근데 저는 그게 진짜인줄 알고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거에요 아 그렇구나 아 관장님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동그란 마음 동그란 마음속에 피어라 그러면 이럴거야 내가 저렇게 될 줄 알고 일부러 강하게 아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5696님이 예나씨가 오리를 닮은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예나씨가 보기에 그린님은 어떤 동물을 닮은거 같나요? 음 어 어떤 동물 아 근데 살짝 그 알파카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알파카요? 네 이제 옆모습이 살짝 이렇게 말하실때 보이는데 아까 알파카의 약간 그런 오늘 옷도 약간 좀 털 그래 그런 느낌이 있어 동실동실 약간 이런거 같아라면서 지금 머리도 지금 이렇게 다 내려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차가운 알파카 느낌이 살짝 계시는거 같아요 아 우리 예나 날카롭다 아 감사합니다 알파카 살짝 지나갔어요 네네 두 사람이가 상당히 좋으신거 감사합니다 선배는 오늘 약간 좀 나는 뭐 약간 늑대 같은 느낌 뭔가 약간 늑대 같은 느낌 살짝 뭔가 옷도 살짝 이렇게 뭔가 그래 여우도 있잖아 근데 왜 늑대야 뭔가 뭔가 여우보다는 살짝 늑대가 살짝 세잖아요 조금 더 조금 더 오늘 약간 타일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인거 같습니다 그래그래그래 참 오늘 털을 네 자 이 민정씨가 네 올해가 예나의 솔로 데뷔 1주년이라고 들었어요 솔로 가수로 활동했던 지난 1년은 어땠나요? 와 네 옳습니다 솔로 데뷔 1주년이에요? 네 딱 1주년 다음날인가 하루전에 제가 이 곡을 컴백을 해가지고 의미가 있네 맞습니다 1년 사이에 뭔가 정말 확 바뀌었다 뭔가 컨셉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도전하는 것도 그렇고 나의 마인드도 그렇고 뭔가 정신력도 그렇고 좀 뭔가 성장한 것 같다 약간 조금 어린애에서 약간 살짝 언니로 변한 느낌?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성장을 했다 성장을 했다 고아라씨가 어머 동그란만 저 이거 주현영님이 SNL에서 부르는거 본거 같은데 원곡이 그린님이었군요 그 주현영씨가 따라한 영상 그린도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이야 이거 볼 때 되게 신기할 것 같아 아 그럼요 슈퍼스타만 가능한거잖아요 그래그래그래 어떠셨어요? 사실 SNL 출연 제안이 저한테 먼저 들어왔었어요 어 근데 너무 그때 좀 사람들이 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가지고 그런걸 좀 피하고 싶어서 출연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주현영씨가 똑같이 머리랑 스타일링까지 하고 따라하시는걸 보고 와 이거는 제가 안나갔어도 주현영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더 화제가 된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신기했어요 음 그러네요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린의 어메이징 네 들어볼건데 이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아 이 노래는 제가 이제 노래를 접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그 친구 덕분에 힘이 되게 많이 났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삶의 활력도 생기고 음악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반려견 반려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입니다 어메이징 자 그린의 어메이징 듣고 오셨어요 조은혜씨가 그린님 아까 동그란 맘 라이브랑은 너무 달라요 다른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목소리가 빠져드네요 네 도중에 안 듣게 되지 않아요 계속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는 목소리 뭔가 계속 틀어놓고 싶은 느낌? 카페에서 뭔가 뭐 먹으면서 뭐 먹으면서 강산맞지 마시면서 자 1948님이 저도 우리 다롱이 덕분에 위로받고 감동해요 노래가 내 맘 같아요 그린노래는 그린라이트 이거 참 느낌이 좋네요 1993님이 나르는 오후에 카페에서 호수 뷰 보는 느낌이네요 좋아요 맞아맞아 호수 뷰 강뷰하고는 또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호수 호수비랑 강뷰는 완전 다르죠 최재희씨가 저도 그린님을 잘 모르다가 쇼미더머니 보고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학창시절에 엄청 공부를 잘 하셨다고 들었어요 가수의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와 너무 반대하셨죠 아 부모님은 네 이거 쇼미더머니로 실제로 뜨기 전까지도 계속 다시 대학에 들어갈 생각이 없냐 공부해서 뭐 회계사 할 생각이 없냐 자격증 딸 생각이 없냐 그렇죠 너무 많이 전화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쇼미더머니로 이렇게 뜨고 나서는 이제 그런 말 안 하시죠 네 그럼 요즘은 어떤 말 하세요? 요즘에는 잘 하고 있니 쉬엄쉬엄 해라 아 그렇구나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대단하네요 아 네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너무 힘들고 진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네 부모님은 너무 걱정하시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혼자 타지에 자식을 보내준 부모님의 심정은 저도 백번이 해야죠 요즘은 이제 흐뭇해 하시면서 네 자 예나는 오빠가 먼저 아이돌이었는데 부모님이나 오빠가 너무 이제 힘든 걸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반대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오빠가 완전 반대를 했어요 너무 힘들 걸 알고 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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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도 덩달아 말리셨는데 근데 너무 좋아하면 솔직히 뭔가 좋아하는 이 진심을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필했죠 제가 보여드리겠다 제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보여드리겠다 결과를 보여드리겠다 해서 네 결과를 보여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하 예나는 말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나는 못 말려 했습니다 예예 자 0107님이 예나씨 어제 공개된 러버 솔로 버전도 너무 좋아요 비호가 했던 랩 파트를 예나씨가 부르니까 또 다른 느낌이던데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스탑댄스 지금은 저는 듣고 싶지 않은 날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그런 얘기가 아냐 감사합니다 자 김한우씨가 예나는 이번 앨범에서 여러모로 변신을 많이 했는데 예나 스스로가 이번 앨범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은가요? 점수 한 90점? 좋아좋아좋아 이런거 너무 좋아 네 아 뭔가 아 네 좀 뭔가 변화 도전을 했다 치고 좀 나쁘지 않은 변신이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높게 쳐줘도 90점 정도 주고 싶어요 아 95 100도 괜찮은데 네 100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혁씨가 그린씨가 그린씨는 본인이 진짜 구미호처럼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편인가요? 아 자 쇼미더머니 나가기 전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네 회사에서 동료들은 구미호라는 별명을 듣고 뭐라 그래요? 어 일단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고 아 맞아 맞아 평소에 이런 면이 있었어 막 이래요? 아니면 어? 왜 니가 구미호야? 뭐 이래요 이제 우리 그린씨를 아는 분들이니까 두 번째 반응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어 그치? 어 왜 구미호야? 네 왜 구미호지? 뭘 했길래? 보고 다 같이 웃었죠 아 이런 모습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성격이 좀 어때요? 우리 그린은? 어 저는 평소에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말수는 많은 편이 아니에요 아 근데 또 신기하게 또 주변에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들 이야기 많이 들어주고 네 막 고민상담사 이런 거 자처해서 오 혹시 해주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이전까지는 ENFJ였는데 네 최근에 F에서 T로 바뀌었습니다 ENTP ENTJ ENTJ 아 그거 뭐야? 계획적인거야? 어 ENT는 조금 더 감정적이지 좀 이성적이고 어 J는 완전 계획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ENFP여가지고 좀 감성적이고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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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즉흥적이고 선배님 어떻게 되세요? 난 몰라요 아 그래요? 어 나는 하여튼 INFP? 뭐야? 나 선배님은 L.O.V입니다 어 ever 에버 에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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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MBTI가 네네 6학년인 아들이 좋아하는 최애 가수예요. 아이 고마워라. 등교길에 차 안에서 예나씨 노래 스마일니를 매일 들어야 신난다는 우리 아들. 오늘 개학해서 우울했는데 예나님 음악 듣고 힘내서 등교했답니다. 아들 이름 한번만 불러주세요. 지예준입니다. 예준아! 우리 행복하자! 스마일어웨이 스마일어웨이 예준아 반가워! 자 광고 듣고요. 잘 어울려요. 3020. 우리가 지금 예나는 이름을 막 이랬더니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리니 앵도 이런 거 잘하네요. 3020님이 올해 두 분의 목표는 뭐예요? 이제 설날 지났으니 진짜 새해가 시작인데 두 분의 새해 목표는 작심삼일 안 하고 잘 이루고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뭐 커다란 거 아니어도 새해 나 이것 좀 고쳐야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작심삼일 안 되고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나요? 저요? 아 근데 저는 조금 큼지막하긴 한데 뭐예요? 아직 혼자서 팬미팅이나 콘서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또 팬미팅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곧 앞두고 있어서 이룰 예정입니다. 너무 잘할 것 같아. 너무 재밌게 너무 팬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는? 저는 목표를 좀 크게 잡아야 그 근처라도 간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올해 빌보드에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우! 오우! 예스! 진입하면 꼭 한번 다시 얘기해 보자고요. 될 것 같은데? 네? 정도건 씨가 밖은 추운데 보이는 라디오 보니 따뜻한 봄이 보이네요. 예나 님 그린 님을 보니까 그러네요. 오늘 엄청 추운데 두 분은 정말 얼굴과 목소리에 뭐든지 봄이 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자 솔로 가수 두 분 최애나 씨 그리고 그린과 함께 했는데 자 오늘 그린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었고 예나도 최파타 처음이었고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즐기셨어요? 일단 저는 진짜 또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었거든요. 선배님도 퉁차 이거 너무 좋아하고 우리 그린 씨도 동그란 맘 이거 너무 좋아했는데 되게 되게 약간 사심으로 즐기다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린은요? 저는 이게 사실 그 대중들과 소통하는 첫 공식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예나 님도 그렇고 너무 다들 편하게 대해주시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새해 첫 방송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두 분이 아주 빛을 내주시고 가시네요. 자 그럼 끝곡으로 예나의 이번 앨범 수록곡 워시어웨이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자 너무 반갑고요. 우리 자주자주 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